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수차에 걸쳐서 징계 내지는 해고와 관련된 것, 특히나 요즘 아주 산업현장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관련 처분에 관련된 대응방법이나 구제 절차, 구제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든지 등등의 직장 내의 민주화 질서가 촉구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다는 아우성을 하시고 계시지만 또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 확률이나 비율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업 질서에 위반되거나 기업에서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만한 능력의 하자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징계 절차,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반대로 근로자들은 내가 어떤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야 될 상황일 때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흔히 일반 기업에서 징계하게 되면 가장 센 것이 해고, 그 밑에가 정직, 그 밑에가 간부, 감급이나 간봉처분이라는 것이 있고요.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경고, 그 다음이 견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고, 견책, 간봉, 회사에 따라서는 감호봉이나 강등을 징계일환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 해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해고 관련된 규정 이외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징계와 관련된 일반 원칙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에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판례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실적인 것이라서 여기서 등장했었던 주요한 기준과 절차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가 적절해야 되고요. 징계 절차를 거쳐야만 되고 징계 양정이 상당해야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유가 종합적으로 충족이 됐을 때 아, 그 징계 처분, 해고나 기타 등등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되는데 징계 사유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참 회사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징계 사유 중에서 우리는 좀 화끈한 기질이다 보니까 화끈하게 그냥 뭐 자를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주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법체계에서는 한 번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회사 돈을 횡령했다거나 회사 동료 간에 싸움 박질해가지고 뭐 전치 1개월 이상 입원하게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아주 그냥 뭐 형사 입건될 만한 사유들이 아니냐는 사실상은 징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해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고 이외에 다른 낮은 단계의 징계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로 크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불리익한 처벌을 해주는 것이 징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시킨 일을 잘 못한다든지 또는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사유일 때 징계 내지는 심하면 해고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징계는 해고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행태상의 사유들인 것이죠. 뭐 무단결근을 반복듯이 한다. 직장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한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징계 해고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고 약하면 징계 해고까지는 안 되고 사유,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 사유로서는 정리 해고 요건인 것인데 이건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요건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징계 절차,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데요. 특히나 근로자분이나 사용자분들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하실 만한 것으로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는 법령상 절차로서 해고, 예고 제도와 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제해야 된다라는 요걸 꼭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법원이라고 해서 취업규칙상 절차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안 지키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징계 절차 규정이 없으면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하니 사업주도 잘라마땅한 근로자를 잘랐는데 나중에 징계가 부당하다. 이런 판결에서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들은 이런 절차를 위반한 회사직에 대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